매일 듣는 영어 뉴스. 본 영상을 통해 적은 시간이지만 꾸준한 연습으로 가랑비에 오시졌듯이 직독직해 직청직해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어총취의 도우미 귀뚜라미가 함께합니다. 어제 들으셨던 뉴스의 복습입니다. 일주일간에 걸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마친 러시아 소식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조종사 면허에 관한 의혹을 받고 있는 파키스탄 조종사들의 비행을 일시 정지시킨 말레이시아 소식입니다. 아무 도움 없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요약입니다. 말레이시아는 파키스탄 조종사 상당수의 면허가 의심스럽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파키스탄 조종사들의 면허를 정지시킨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주 조종사 시험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은 후에 약 250명을 지상되게 시켰습니다. 이들 중 많은 수는 파키스탄 국제항공 소속입니다. 조종사의 협회는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다쓰기입니다. 빈칸을 채워보세요. 한글로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대본을 보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 보시겠습니다. Suspend. To officially stop something. 뭔가를 공식적으로 중단시키는 거죠. For a time. 어떤 제한된 시간동안. 한시적으로 뭔가를 중지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llegation. A public statement. 어떤 공식적인 발표인데요. That is made. 발표된 것이죠. Without giving proof.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Accusing somebody. 누군가를 비난하는 거죠. 뭐뭐에 대해서. Doing something. 뭔가를 했죠. 그런데 그것은 That is wrong or illegal. 잘못된 거나 불법을 행한 것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는 것. 의욕을 제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Dubious. Not certain. 확실치 않은 것이죠. About something. 뭔가에 대해서 확실치 않고. And suspecting that. 뭔가를 의심하는 거죠. Something may be wrong.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그래서 확실치 않은 또는 의심스러운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Ground. Ground. Ground 명사로는 땅. 운동장이라는 뜻인데요. 본문에서는 동사로 쓰여서 To prevent an aircraft. 항공기가 From taking off. 이륙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죠. Planes are grounded. 비행을 금지하다는 뜻이 되고요.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쓰이는 것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외출을 금지하는 것. 그것도 Ground가 되겠고요. 나는 엄마 아빠한테 혼나서 지금 나갈 수가 없어. 그럴 때는 I'm grounded. At the momen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Suspicion. A feeling. 어떤 느낌인데요. That somebody has done something wrong. Illegal. Or dishonest. 누군가가 어떤 잘못되거나 불법적이거나 뭔가 정직하지 않은, 부정직한 일을 한 것.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Even though you have no proof. 증거는 없지만. 의심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의미단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Malaysia has become the latest country. Malaysia가 지금 최근에 이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To suspend Pakistani pilots. 파키스탄 조종사들의 직무 정지시킨. Following allegations. 이런 주장이 있은 후에 주장의 내용은 that Many of them hold dubious licenses. 조종사들의 많은 숫자가 뭔가 의욕 있는 조종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About 260 pilots. 대략 260명의 조종사들. Many of them from Pakistan International Airlines. 그들 중에 많은 숫자는 파키스탄 국제항공 소속입니다. Were grounded by the Pakistani government last week. 지난주에 파키스탄 정부에 의해서 비행 금지를 당했습니다. After the suspicions. 이러한 의욕이 있은 후에 That they had cheated. 그들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In their exams. 그들의 조종사 시험에서. The pilots association has denied the allegations. 조종사협회는 그러한 주장을 부정했습니다. 오늘은 파키스탄 조종사들의 비행을 정지시킨 말레이시아 소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Malaysia has become the latest country to suspend Pakistani pilots following allegations that many of them hold dubious licenses. About 260 pilots. Many of them from Pakistan International Airlines were grounded by the Pakistani government last week. After suspicions that they had cheated in their exams. The pilots association has denied the allegations.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 힘이 되는 여러분의 구독 부탁드리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